맞아 됐다? 맛 좀 봐봐 어 애매한데 잠깐만 아.. 뭔가 깊은 맛이 없어 닭가슴살 넣을게 아.. 어떻게 배고픈데 당신의 요리에 감동을 더합니다. 울금홍게 맛간창!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키워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도울금! 진도울금 농축육을 더해 잡내를 확 잡은 깔끔한 풍미를 느껴보십시오!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낸 자연 그대로의 깊은 감칠맛! 울금홍게 맛간창!